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의 2015년 9월 18번 변형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unlimited time이에요. 제한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자, 만약 당신이 제한되지 않은 시간에 하는 그런 것보다 당신은 find yourself, 다르게 반응하는 당신을 발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견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절박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와 다르게 절박했을 때 행동하는 것과 다른 걸 발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둘이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unlimited가 맞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대안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alternative course, 대안적인 어떠한 과정을 consider 하라고 얘기했어요. stop하고 그리고 고려해봐라 대안적인 어떠한 과정을요. 자, 그리고 모의 액션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색하지 않죠? 대안적인 이라는 표현으로 자,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의 convince, 설득시키는 건데요. 이제 부모가 굉장히 긴급하게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찾고 있는 이러한 부모인데 이 사람들은 즉각적인 effort, 노력을 왜냐하면 지금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친구나 그런 패밀리 멤버를 설득시켜야겠죠. 야,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아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offered, can offered, 뭐뭐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올려볼게요.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할 여유가 있으면요. 어, 여유가 있다. 그럼 뒤에 문장을 보고 찾으시면 되죠. 그들은 고용합니다. 프로페셔널한 그 유머를 돌보는 사람들을 잠시 동안 어, 여유가 있으니까 고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요. 자, 5번의 permanent,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면 우리가 내용상 봤을 때 우리가 종종 최선을 다한대요. to find, 그 임시 어떠한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임시방편을 찾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요. 후에 permanent, 영구적인 걸 결정하라는 소리였는데 이걸 알고 풀었으면 자, permanent solution이 더 익스펜시브하고 불편한다. 단기간에.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현명한 선택을, 장기적인 선택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건 단기간 잠깐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뒤에 영구적인 걸 하라고 했는데 의미가 어색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온 단어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임시라는 뜻에서 temporary로 바꿔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